7kg 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작년엔 북미 시장 출시와 동시에 권유있는 글로벌 수상을 차례로 석권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성장 2018 올해의 친환경차,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성장 2018 올해의 친환경차, 2018 대한민국 그린카 어워드 그린 디자인, 중앙일보, 2018 볼트 EV 가격은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0만원이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보조금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볼트 EV는 최대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올해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국지엠 국내 영업본부 백범수 전문은 샵 8220. 많은 고객들을 기다려 온 2018 볼트 EV를 신속히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 샵 8221. 몇 샵 8220. 검증된 성능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으로 전기차 고객들의 기이. 코믹 액 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컴디어 폭발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도입 물량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했음에도 계약 접수를 개시한 지 3시간 만에 매진되며, 2년 연속 계약 캐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장거리 전기차 시장 선점에 성공한 볼트 EV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기반 고강성 경량 차체의 60kWh 대용량 리큐 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무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 204마력의 최대 출력과 36. 작년엔 북미 시장 출시와 동시에 권유있는 글로벌 수상을 차례로 석권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성장 2018 올해의 친환경차,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성장 2018 올해의 친환경차, 2018 대한민국 그린카 어워드 그린 디자인, 중앙일보. 2018 볼트 EV 가격은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보조금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볼트 EV는 최대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올해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국지엠 국내 영업본부 백범수 전문은 샵 8,220. 많은 고객들을 기다려 온 2018 볼트 EV를 신속히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 샵 8,221. 몇 샵 8,220. 검증된 성능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으로 전기차 고객들의 기이. 코믹 액 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캔디어 코 KR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쇠보레 2018 볼트 EV 판매가 이달 중 시작된다. 폭발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의 도입 물량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했음에도 계약 접수를 개시한 지 3시간 만에 매진되며 2년 연속 계약 캐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장거리 전기차 시장 선점에 성공한 볼트 EV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기반 고강성 경량 자체의 60kWh 대용량 리큐 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 204마력의 최대 출력과 36.7kg 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작년엔 북미 시장 출시와 동시에 권유있는 글로벌 수상을 차례로 석권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성장 2018 올해의 친환경차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성장 2018 올해의 친환경차 2018 대한민국 그린카 어워드 그린 디지털 중앙의 가격은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보조금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볼트 EV는 최대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올해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국잼 국내 영업본부 백범수 전문은 샵 8220 많은 고객들을 기다려 온 2018볼트 EV를 신속히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 샵 8221 며 샵 8220 검증된 성능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으로 전기차 고객들의 기 코믹 앱 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comdia.co KR 파티디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room 422원 4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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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